불교를 비롯한 국내 5대 종교가 연대하는 종교환경회의가 조건부 가동이 결정된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가동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많은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친원자력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보전에 급급해 결정한 조건부 승인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과 생태순환을 위해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한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하루빨리 중단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